LG 이노텍이 AI를 활용해 고사양 카메라 모듈의 불량율을 최대 90% 감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고사양 카메라 모듈 신제품에 AI 공정 레시피를 적용한 이후 주요 검사 항목에서 불량율이 최대 90% 감소했습니다. AI 공정 레시피는 전체 프로세스를 AI가 전수 점검하고, 불량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AI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찾는 방식입니다. LG 이노텍은 AI 공정 레시피를 반도체 기판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등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